센터 여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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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네 사원의 곁들 함께해줘 네 저희 이번 곡 잘 들으셨나요? 저희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공식 계정이 있는데 지금 당장 페이스북 저희 좋아요를 누르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지금 당장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쉬우시죠? 앵코라면 더 부르세요 저희가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저희의 데뷔 타이틀곡인 소녀 지몽이라는 곡이에요 소녀 지몽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힐링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고수리 파이팅! 고수리 파이팅! 고수리 actor 고수리 파이팅! 고수리 actor 고수리 actor 고수리 actor 세상에 대한 행방까지의 단어가 있다면 나에게 능력만큼의 그대가 있을까 다시 능력만큼의 그대가 있을까 나 헤매하란 말야 두렵게 머물리 나는 까맣게 되는 날에 이 노래 들어봐 나를 위해 맡겨두는 내 마음의 터치야 넘나 잘한다! 잘한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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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어요! 잘한다! 감사합니다! 소녀주의고였습니다! 잘한다!